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하량초등학교 입니다 하량초등학교 여기가 중구동대심동 입니다 하량초등학교 바로 뒤입니다 담뒤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촬영도 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찍는 겁니다 으슬러 으슬러 내려오다가 발견했습니다 동대심동 하량초등학교 뒤입니다 하량초등학교 뒤에 하량초등학교 뒤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하량초등학교 뒤에 있는 게시판 입니다 하량초등학교 뒷벽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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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랑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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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계습반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아랑초등학교 감사합니다.